교재 한번 다시 한번 교재는 간단하게 보시면서 한번 점검을 해볼 것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매의의가 5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참고 박스에 보시면 절차도 어렵게 볼 건 아예 아닐 정도니까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먼저 경매는 우리 부동산 토자고 건물 외에도 공장 외에도 그리고 입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업권, 어업권 무슨 고기 잡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거기도 다 경매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도로 이런 도로 같은 것은 꼭 한번 신경 써보셔야 됩니다. 개인 또 생각하셨을 때 무슨 또 도로를 낙찰 받냐고 도로 낙찰 받으면 아주 황당해 보일 겁니다. 그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을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우리 도로가 정말 투자 가치가 아주 높으니까요. 투자 가치가 높은 뭐만요. 다른 걸 아예 낙찰 안 받는 분도 계십니다. 뭐만 도로만. 도로만 낙찰 받아서 이제 수익을 남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곡신 요소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아닙니다. 저기 무슨 농로 이런 농로 같은 것은 이런 건 정말 투자 가치가 아예 없고요. 요거 말고. 자 그게 입니다. 그럼 우리 보통 이제 주택가가 있다고 하면요. 경말로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주택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지도로 이렇게 쫙 있을 겁니다. 이렇게 쫙 있었을 때 뭐 중간에 보면 여기도 도로가 있을 거고 도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도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도로가 국도 공도 말입니다. 국가도로 말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도 이런 거 말고입니다. 수익권 취득 못합니다.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 여기서 이제 A가 가지고 있는 이 도로가 대출이자 안내니까 나왔을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나왔을 때 이런 걸 낙찰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럼 왜 좋을까요? 깨어내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도로를 낙찰 받게 되면은요. 나중에 이제 우리 재건축에서는 약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우리도 배울 건데 우리 재건축은 배웠을 때 이제 토지하고 토지하고 건물 소위권을 완벽하게 완벽하게 다 가지고 계신 분한테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거 입주권이라는 게 가장 가까운데 이렇게 입주권. 이런 식으로 입주권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그럼 이제 우리 보통 도로가 티면 뭐는 없습니까? 건물은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토지가 나오게 되면 토지만 토지만 있게 되면 이거는 건물이 없다 보니까요. 자 이러면 입주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면 토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현금 청산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청산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싸게 아주 낙찰을 받아서 이거 계속 떨어집니다. 누가 이거 이런 거 나온 거 5천에 누가 사나요? 안 삽니다. 이거 정말 천만 원 정도 샀을 때 막 한 10% 정도로 엄청나게 싸게 나왔을 때 이걸 바로 낙찰을 받아서 그런데 나중에 현금 청산을 해줄 때 재건축 재개발해서 현금 청산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이대로 나옵니다. 이걸로 투자했다가 어떻게 받는다고요? 청산은 제가 다 쳐줍니다. 청산 막 중간중간에 지금 이건 금액이 계속 더 올라갈 겁니다. 요즘 공시지가 올라가는 추세니까 이런 것들은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 재건축에는 청산만 받고 끝나겠지만 두 번째 재건축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법 같은 거 잘 배워놓으시면 아주 좋다는 게 재개발 그런데 재개발만큼은 여기는 토지가 됐건 그리고 건물이 됐건 정말 심하면 또 지상권입니다. 남의 땅을 비워서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지상권도 이거 다 들어갑니다. 여기다 토지 등 그랬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모두 다 뭐가 나온다고요? 토지의 소유권만 갖고 계시는 분한테도 입주권이 나오고 그냥 분양권에도 괜찮을 건데 그리고 건물만 토지 없습니다. 건물만 뭐 이분도 나온다고 합니다. 건물만 갖고 계시는 분한테도 뭐가 나오고요? 입주권 나와요. 입주권 나와요. 그리고 지상권만 갖고 계신 분도 뭐가 나온다고요?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주권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투자 자체가 아주 괜찮고요. 그리고 도로가 상당히 넓다 보면 대지권 대지권 가격이 될 건데 상당히 넓게 평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추가적으로 더 낼 돈 이거 추가 부담금 추가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요즘 벌 바꿔서 추가 지불액 그럽니다. 추가적으로 더 낼 돈 추가적으로 더 낼 돈이 대지권이 높게 평가가 됐으니까요. 이거 한 5억 정도 평가되면 그러면 한 1억만 내면 다른 사람은 4억 5억을 낼 건데 얼마를 내면 1억만 내면 바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싸게 낙찰을 받았을 건데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유료 이런 식으로 유료 옵션, 사이트 경매 사이트를 가보시면 만약에 도로 이런 식으로 도로가 나오는데 도로만 이렇게 딱 클릭하면 전국의 도로 서울부터 저기 제주도까지 전국의 도로가 아주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금액도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하니까 이런 것들은 꼭 낙찰을 받아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제공 중에서는 청산받는다고 해도 금액은 아주 크게 쳐줄 거니까 괜찮고요. 그리고 재개발만큼은 재개발 지역을 알잖아요. 아주 엉망이다. 기반 시설 자체도 아주 엉망이고 건축물도 아주 엉망이고 여기는 기반 시설 아주 괜찮습니다. 그런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여기도 개발이 금방 되겠다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개발 지역에서는 차라리 아주 엉망이었을 때 엉망이었을 때 사업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속도가 금방 가겠지 않나요. 이건 약간의 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속도를 정말 빨리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빨리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입주권 분양권 금방 받고 나중에 또 투자로 또 샀다가 또 팔기도 하고 여기 정말 면적이 아주 크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좀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아주 괜찮아요.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도로 같은 것도 꼭 신경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남대로 다 소홀히 할 건데 이런 것만 정말 투자 가치 아시는 분은 이런 것들만 투자를 해서 상당한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비용도 아주 적게 들어가니까 몇 백이면 될 수가 있고 좀 커봐야 몇 천만 원 아주 계속 떨어지는 거 지켜볼 거니까 그리고 이제 위치가 좋다든지 이런 것들도 투자 가치로는 상당히 좀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 많이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어차피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은 강제 경매 경매 같은 게 강제권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돈을 빨리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채무자 입장에서도 털리면 괜찮을 수가 있으니까 고소류입니다. 처분 방법에 이제 이미 경매, 강제 경매 이런 쪽이 바로 이제 6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이미 경매 채권자가 이제 바로 이미 대로 거기 이제 우리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그 권리 안에 경미 신청 권리가 있으니까 바로 그래서 집행권은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강제 경매는 꼭 뭐가 필요하다고요? 채무명이 옛날에 집행권은 집행권은 얻어서 이제 경매를 신청하는 게 바로 강제 경매 뭐 이런 내용들은 간단하게만 이미 경매인가 강제 경매인가 이거 꼭 이제 매강부권 명사에서 표시하니까 알고는 게시하죠.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해놓으시면 괜찮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이미 경매하고 강제 경매 어떤 내용들인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거고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알 것 같으면 간단간단하게 봐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뭐 차이점도 복잡하게 좀 써놨지만요. 8페이지는 그래서 뭐 차이점도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도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경매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공신력이 있느냐 없느냐 보통 이제 이미 경매는 채권자가 이미 대로 공신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강제 경매는 판결문까지 얻어왔죠. 소송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 채무 관계를 확실하게 점검을 했으니까요. 누가 더 공신력이 더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이미 경매가 아니라 원래 강제 경매입니다. 강제 경매. 더 확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매 진행이 되면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공신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만 기원을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8페이지 정도까지는 한번 간단하게 봐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바로 뒤에도 또 이미 경매 강제 경매 차이점들 쭉 한번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형식적 경매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지만요. 여기는 꼭 한번 점검을 한번 해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형식적 이렇게 조금 어렵습니다. 형식적인 경매 그리고 이것도 투자 가치가 왜 있는지 이런 것들도 꼭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아주 괜찮습니다. 형식적 경매 그러니까 실질적 경매가 아니라 형식적인 경매다. 우리가 보통 경매 같으면 근저당권 그런 것들은 그냥 경매 또는 아니면 거의 안 붙이는데 실질적 이렇게 실제적이다 실질적이다 형식적 말고 실질적인 경매 우리 보통 경매는 거의 다 거의 막 99%는 그냥 경매나 실질적 경매인데 형식적 경매는 약간 달라요. 이렇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공유물 보통 공유물 분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유물을 분할하겠다. 이런 경우가 형식적인 경매 실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왜 괜찮은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건 한 1억을 A하고 B가 얼마씩 투자해서 5천 이렇게 5천만 원 투자해서 아예 하나의 매매나 낙차를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니까 도로 공유다 보니까 경계는 명백하지 아예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쟁이 엄청 심해요. 왜? 어차피 똑같은 돈을 투자를 해놓으니까 나중에 경계 분할 경계를 갈 때 경계 때문에 분할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쪼개서 A가 가지면 4m 이상의 도로를 다 접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건축 허가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대신에 뒤에 있는 비의 땅은 뭐가 됩니까? 아예 그냥 땅 막힙니다. 이건 뭐라고 합니까? 맹지 사람도 아예 눈을 못둔 맹인 그러잖아요. 정말 아예 도로가 없다는 겁니다. 옆에도 옆집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옆에도 뒤에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그 옆에도 이의 땅으로 둘러있으니까 뭐가 없다고요? 도로가 아예 없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다는 겁니다. 그럼 맹지면 맹지면 건축 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까?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또 도로가 있어야지 그럽니다. 도로가 없으니까 나옵니까? 안 나와 그 소리입니다. 거기다 우리 있는 A 이 앞에 있는 A는 자기는 아예 도로만 접하는 땅 이렇게 쪼개면 좋을 건데 아예 그냥 협의도 이렇게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가 전면적으로 다 접혀있는 이 땅만 계속 달라고 하니까요. 또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도 나도 그래 둘이 이제 아예 협의가 아예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문을 부은하는 첫 번째 협의가 안되면 협의가 되면 딱 좋을 건데 협의가 안되면 뭘로 갑니까? 소송 소송으로 가도 괜찮으면 소송으로 가서 이제 나중에 조종 등을 거쳐서 조종이 되면 괜찮을 건데 조종도 될까요? 안 될까요? 또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될 건데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판사님도 자꾸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나누라고 A는 위이고 B는 또 아래고 그럼 여기도 4m 이상 접하면 건축어가 날 거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B도 4m 이상의 도로를 접하고 있으면 뭐하고요? 건축어가 나올 건데 하다 절대 양보 안 한다는 겁니다. 절대 그냥 앞쪽에 도로 있는 땅으로만 다 달라고 하니까 A도 그래 B도 그래 그럼 안되겠네 조종도 안되겠네 조종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는 경매로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유물 분할 경매 때문에 공유물 분할 때문에 소송 가서 조종도 안됐을 때 나온 경매가 뭐라고요? 이게 바로 형식적 형식적입니다. 무늬만 무늬만 경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형식적인 경매 형식적 경매입니다. 그럼 이제 둘이 합의가 안되니까요 그럼 뭐 한다고요? 팔아야지 경매로 내놓아서 팔아서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러 사람 뭐 갑이 의리병이 이제 쭉 여러 사람이 사겠다고 해서 요거 이제 낙차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 많이 나올까요? 많이는 안나옵니다. 우선 매수는 물론 없지만 만약에 이제 5천만원장도 낙차를 받으면 아까 얼마를 투자했다고요? 1호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난리가 납니다. A도 2,500만원 서로 이렇게 욕심부리고 버티다가 A도 2,500만원 B도 얼마? 2,500만원 받고 그러면 반 정도는 다 손해를 받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뭐라고요? 경매해서 이제 경매해서 돈 돈 나오면 뭘로 주겠다고요? 현금으로 주겠다. 이런 게 바로 여기는 무슨 경매라고요? 이게 바로 이제 형식적 경매 경매가 무늬만 무늬로서 그러니까 여기는 저당권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공룡을 분할 때문에 그리고 조정이 안 돼서 팔아서 현금으로 정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이제 형식적인 경매 주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실제적인 경매는 아니고요. 보통 다 경매는 돈 여기서 이제 아주 이제 우리 A가 A가 이제 돈을 토지를 담보로 해서 1억 정도 빌려 썼는데 대출이자를 계속 안 내 이렇게 보통 이제 피담보채권 근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출이자를 안 내니까 원금 받아야지 대출이자 받아야지 채권 채구액이 넘어가니까 누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이렇게 배당을 이렇게 이제 배당받는 건데 채권자가 뭐하기 위해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바로 보통의 실제적 경매인데 여기는 뭐라고요? 합의가 안 되니까 공룡을 분할 돼서 합의가 안 되니까 그건 팔아야지 법원에서도 결정이 안 나니까 팔아야지 팔아서 현금으로 주겠다 팔아서 현금으로 주겠다 여기가 바로 이제 형식적인 경매 형식적으로만 경매가 된 거라는 겁니다 한번 기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뒤에서도 나중에 좀 배우실 건데 보통 공유자는 공유자가 무슨 청구할 수 있다고요? 내가 사겠다 라고 해서 이제 무슨 청구가 우선 매수 자 이렇게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통 이제 보통 경매는 되는데 형식적인 경매에서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왜 합의하라니까 안 했냐고 괘씸죄에 딱 걸렸다는 겁니다 그럼 니네는 여기 낙찰 받지도 말아 고스려 합니다 보통 이제 보통 우리 경매 쪽에서는 공유자는 우선 매수 내가 사겠다 갑이 사겠다고 하면 A가 내가 먼저 사겠다 비도 가능합니다 공유자니까 내가 사겠다 그리고 둘이 서로 사겠다 그럼 집은 비율대로 비율대로 사서 여기가 최고가 매수 신고원이 되고 여기가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원 써낸 사람은 이 사람일 건데 그 금액으로 바로 A가 B가 우선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법원에서는 A보고 가지십시오 B보고 가지십시오 둘이 다 들어왔으면 지분대로 가시십시오 라고 요분이 바로 차순위로 밀릴 건데 이게 된다고 안 된다고요 형식적 경매에서는 우선 매수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안 되면 A가 낙찰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갑이 낙찰 받겠다고 바로 차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최고가 매수 신고에 해서 이제 요분이 바로 잔금 예매 수요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선 매수가 안 된다 그러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나중에 여기는 큰 손을 보고 나중에 큰 손을 보고 나서 수요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게 바로 형식적 경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공유자 우선 매수가 가능한 것들은 아예 안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요 차순위로 밀리는데 그런 경우가 아예 없으니까 우선 매수가 안 되니까 우선 매수가 안 되니까 형식적 경매에는 우리가 바로 들어가도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표시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보셨는데 우리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 바로 명세서 명세서에 보통 이제 청구금액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청구금액 재미있게 나옵니다 청구금액이 여기다가 영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냐면 돈 때문에 저당권 대출 때문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쓰게 되잖아요 조금 뻘쭘하니까 이론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든지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공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세 가지입니다 공백으로 나오면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형식적인 경매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무슨 또 영원이래 채권 청구금액이 없으니까 영원이라고 하겠죠 영원이라고 하면 또 애매하니까 이론이라고 써도 그 이론을 배당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나온 금액 자체가 있으면 배당하겠지만 처음에 돈을 받을 게 있어서 나온 게 아니니까 영이나 이론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공백으로 청구금액 자체가 공백으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바로 형식적인 경매 그리고 이제 유료사이트가 가입하시게 되면 형식적 경매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체크를 하시게 되면 형식적 경매 물건 막 쫙 전국에 있는 정말 서울부터 저기 제주도까지 아예 형식적 경매 쫙 나온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료사이트 같은 거 활용해 보시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형식적 경매 유치권도 정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피담보 채권 받아야지 유치권에는 경매 신청권 자체가 없으니까 판결문을 얻기 위해서 경매를 가는 것도 형식적 경매입니다 무늬만 경매입니다 나 돈 받으려고 그리고 유치권은 사라집니다 그 정도로 가야 이제 바로 가로 2번 종류도 간단히 보시고요 이건 정말 무선 매수가 안 되니까 괜찮다 정말 괜찮다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더 볼 겁니다 그 정도로 해서 한번 10페이지에 내용들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에도 내용이 좀 나와 있을 겁니다 공유물 분할 아까 보셨던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조정이 안 됐을 때 바로 여기가 이제 형식적 경매가 가해질 수가 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매 장점이라고 해서 11페이지에 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단기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고수익 지금 이제 많이 좀 퇴색이 좀 되긴 했지만 고수익을 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건물성만 잘하면 좋은 물건을 찾을 수가 있으면 여기는 충분히 가능해요 공법도 알아야 되고 세법도 알아야 되고 내용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제 여기도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읽어랄게 고수익 그 아래쪽에 박스를 한번 잘 보시면 많은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 임대 수익용에서 소형 도움이 절대 안 됩니다 소형 소형 아파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가 방송에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1인 또는 2인 지금 한 사람이나 두 사람 가구 이게 인구 50%를 넘어갔습니다 한 53%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상당히 급격하게 계속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70%에서 80% 사이로 이 정도로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시간이 가면 막 2025년 30년 그 정도 가면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파트도 이제 이거 크면 좋을까요? 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큰 거 사시면 아예 안 됩니다 예전에는 막 태형 막 50평 아니 막 70평 이런 걸 아주 선호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흐름이 바뀌기도 아예 업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대형평수가 여기는 상당히 인기가 없어질 거니까요 재건축 재개발은 좋겠지만 여기는 아주 안 좋습니다 큰 평수 낙차를 받거나 매매하시면 아주 죽어나십니다 꽃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85제곱미터 같죠 85제곱미터 국민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주택이 85입니다 85제곱미터 보통 이제 제곱미터를 그리고 이제 평으로 계산할 때 이 정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얼마를 곱한다고요 0.3025 정확한 개수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0.3만 곱하시면 안 되고요 명정 302로 곱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25.7평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눌 때는 나눌 때는 얼마를요 3.30 그리고 58 여기도 이제 5,7,8,5 해서 이제 좀 나누게 했는데 3.3058로 나누면 85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 개수하고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25.700 이런 평수가 가장 이기까지였습니다 차라리 60제곱미터로 한 18평 정도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인기가 그러니까 오히려 대형평수가 3억 오히려 얘가 막 3억 천을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평수가 더 적은 게 막 3억 천 가고 그리고 이 놈하고 거의 비슷하고 2억 2억 8천 9천을 가고 있습니다 평수를 봤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났는데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난다는 겁니다 왜요? 소형평수가 인기가 많으니까 수요자가 많아서 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수요자들끼리 경쟁하니까 수요 공급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갈 거다 이런 시대입니다 대신에 이제 내가 이제 재건축을 이렇게 재건축을 바라고 그리고 나중에 재건축에다 투자하겠다 그러면 소형평수를 정말 죽어납니다 왜요? 대지권이 얼마 안 되잖아요 대지권이 한 6평 될까 말까 8평 될까 말까 잘못하다가 청산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 정도가 되면 한 10평에서 15평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대지권이 아주 좀 큰 거 같은 85제곱들에도 10평 말고 15평 이 정도 되면 땅값 자체가 높이 평가가 되니까 추가적으로 낼 돈이 좀 적어질 수밖에 당연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런 거 정말 괜찮겠죠 재건축 재개발 할 때만큼은 이거는 아예 그냥 상당히 돈을 좀 많이 줘도 많이 줘도 인기가 없어도 재건축 재개발 갈 때는 이런 것들은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거니까 이런 거 낙찰 받으시라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한 천만원 정도로 평당 천만원 정도로 평가하게 되면 여기는 6천에서 8천 정도 갑니다 여기는 1억 벌써 가잖아요 그리고 1억 5천 이렇게 1억 5천 정도 가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얼마 간다고요 5억 7억 갑니다 땅값 때문에 결론적으로 추가적으로 낼 돈 자체가 아주 적어지고요 심하면 정말 1 플러스 1도 될 정도로 상당히 좀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매매로 단기 매매로 좀 수익을 옮기고 좀 팔고 싶다 그러면 소용이 아주 괜찮고요 낙찰도 날씨는 이제 거기 30명 막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큰 평수를 낙찰을 좀 요거 많이 쓰나도 괜찮으니까 100%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낙찰 받아 놓으면 여기는 상당히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담금이 적어져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또 이렇게 지분이 크게 되면 평수 같은 것도 선택할 때도 유리한 지위가 주어질 때가 또 있다는 겁니다 아주 괜찮을 수 있어요 보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원룸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조금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문제가 좀 되긴 하지만 그 다음에 글린 상가라든지 글린 주택 괜찮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은 다 수익성 이런 걸 많이 따집니다 시세 차이 남기기는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우리 옛날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지식산업센터 여기는 공장하는 사람들이 꼭 많이 일단은 투자 대상으로 많이 참습니다 그리고 많이도 달라고 하니까 여기는 거의 안 비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서울 같으면 이제 영등포 그리고 저쪽에 성수동 쪽 이런 쪽은 준공업적 많으면서 아주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무조건 있으면 낙찰을 받아 놓으면 공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수익도 아주 커집니다 그 다음에 시세 차이 지금은 이제 노력이 정말 어려운 아파트 그 다음에 공장 공장 같은 건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다 저런 식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 호재 자 이런 것 쓰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괜찮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많이 그리고 이런 경우는 경쟁자도 꽤나 있을 거니까요 뭐 100% 갖고 안 됩니다 110, 막 120도 써도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발 용도로 도심지역 내에 이제 나대지가 있을 때도 정말 개발 용도로도 활용을 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땅값 자체가 낮을 거니까 그리고 건물 지어놓으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펜션도 괜찮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자 처리용 이렇게 나오죠 유치권 신고가 있는 물건 유치권은 지금 조금 낙찰 받기 어렵긴 한데 이것도 이제 좀 괜찮아지고 하게 되면 괜찮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함부로 못된 비니까 우리가 법을 잘 알면은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배워놓으면 괜찮고 자 특히 이제 법정 지상권 나중에 한번 배워볼 겁니다 법정 지상권은 수익률이 좀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물 30명 간다고 해도 땅값 받는 거 땅값 받는 거 좀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 지상권 성립하게 되면 이 땅값 자체도 안 나옵니다 이 건물 때문에 30명 간다는 건물 때문에 땅값 1억인데 막 천만원도 평가 안 될 정도로 엄청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낙찰 받아 그리고 지로 밀리면 내보내 안 내보낸다고 해도 따박따박 올세가 나오니까 지로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정 지상권 피할 게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배울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건 아주 괜찮고요 그 다음 이제 선순위 임차 있는 물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권리 분석이 복잡하고 하니까 일반인은 댐비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하자가 정말 있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꼬는 시대입니다 우리 NPL이 나오는데 NPL은 저 뒤에서도 한번 보실 건데 여기 NPL NPL 물건 같은 건 정말 아주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못 사서 좀 그렇지 그래서 이제 Non-performing-run 그래서 이제 이게 부실채권 부실채권입니다 정말 부실하기는 해역입니다 부실채권 아까 보셨을 건데요 아까 이제 우리 갑이라는 사람을 여기 보시면 돼요 갑이 이제 갑이 500개가 살고 있는데 이거 3억인데 계속 대출이자를 밀린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정도 밀리면 여기에 바로 이제 부실채권을 이렇게 취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실채권 자체가 이렇게 이제 좀 분양한 이런 채권 자체가 은행에 자꾸 쌓이면 국민은행에서는 상당한 좀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고객들도 저건 아주 부실채권들이 많대 그럼 여기다 예금을 맡깁니까 안 맡기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많은 압력이 좀 들어온다는 겁니다 국민은행한테 막 이런 돈만큼 아까 이제 빌려준 한 2억 정도 자 이런 돈만큼 여기서 이제 나중에 뭐 싸놓으라는 그런 명령같이도 막 떨어집니다 그럽니다 뭐 충당금 같은 걸 싸놓으라는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담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이걸 아예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팔아서 그럼 여기 이제 우리 예전에 개인도 가능했는데 법인한테 이게 바로 이제 채권이잖아요 자 근저당 근저당이랑 뭘요 채권을 자 누구한테 법인한테 국민은행에서 뭐한다고 매도 팔아치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억짜리가 국민은행에서 빠져나가면 이제 무량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거를 많이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이제 법인만 가능한데요 예전에는 개인도 이렇게 개인도 매매를 하면서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왜 괜찮을까요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개인들이 사와서 자 그럼 이제 누가 배당받는다고요 근저당을 개인이 사왔고요 법인이 사왔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배당받는 거만 누가요 그 법인이 그리고 개인이 은행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은행 쪽에서는 이걸 빨리 해치워야 정말 이거 자꾸 쌓이면 은행에 문제가 생기니까 법인한테 개인한테 팔았을 건데 그 근저당을 사와서 법인들이 사와서 누가 나중에 배당받는다고요 개인이 법인이 됩니다 지금 이제 법인 쪽에서만 이렇게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법인이 사게 되면 그 법인에서 누가요 개인들이 다시 사와서 그러니까 다시 사와서 누가 배당받는다고요 개인이 개인이 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들이 배당받으면서 수익을 수익을 많이 남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NPL채권 보셔야 됩니다 이제 막연하다 보니까 수익을 도대체 어떻게 남길 건데요 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억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연체이자 은행에서 연체이자는 꽤나 많을 겁니다 연 2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연 20% 정도의 뭐를요 그 연체자를 누가요 우리 개인들이 법인들을 통해서 사온다 그대로 개인이 바로 배당을 받을 거니까 그리고 배당을 바로 채권 최고의 그러니까 최고의 까지는 얼마든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을 거니까요 그럼 나중에 이제 한 2억 정도 되면은 원래 여기서 2억 정도 되면은 여기도 할인해서 이제 할인해서 은행에서도 파니까 법인에서도 할인해서 파니까 이걸 좀 싸게 사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1억 8천 정도의 사오고 그럼 2억까지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체이자 계속 밀리면 그 돈까지 다 자 보태서 뭐요 배당받으니까 수익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래 2억인데 할인해서 좀 싸게 사오고 2억까지 배당받고 그리고 연체이자 계속 밀린 거 있으면 그거 계속 받을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이 근저당을 사와서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NPL 채권이다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개인이 바로 직접 살 수는 없지만 법인한테 부탁해서 내가 사오겠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권리 분석이라든지 물권 조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잘못 받으면 요 배당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억을 배당받을 거라고 했더니 낙찰 금액이 아주 적어지네요 그러면 큰 위험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 잘 배워서 배당을 잘 배워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없겠다 그럼 좋은 건 정말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검포 배우시는 건 용도 지역도 좋은 지역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지구 같은 거 심하게 또 문제가 되면 땅같이 아주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그간 낙찰 좀 받기가 어려워요 받아도 낮게 낙찰 받을 겁니다 그러면 차익을 오려 챙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거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또 괜히 또 살아 이렇게 또 풀릴 수도 있을 거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유튜브 가시면 저는 이제 동영상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지금 이제 많이 강의를 안 하긴 할 건데 유튜브 가시면 이제 이렇게 NPL 이렇게 NPL 강의 자 이러면 그 전에 한 2015년도에 막 찍어놓은 강의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정도만 쫙 보시고요 네 거기 약간 이제 한계가 있는 게 그냥 수익을 얼마 정도 남겼다 내용들은 거의 없고요 수익을 얼마 정도 남겼다 그런 소리에 너무 넘어가지는 마시고요 내용을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채워놓으시고 도대체 NPL이 뭔가 뭔가만 간단하게 맛보기로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그건 참고하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배우신 다음에 내용이 이해가 되면 이것도 왜 그런지 이것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거니까 그 때만 한번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불실채권 아래쪽에 보시면 참고도 저 뒤에 이제 약간 더 내용을 더 추가는 해놨는데 자세히는 안 해놨습니다 뭐 NPL 교임만 그냥 한 권이 모두 이렇게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내용들이 원래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에서 유찰 유찰에 대한 차액을 정말 차액을 이렇게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경매에 상당한 유리한 점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예전에는 상당히 좀 명도가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아까 보셨던 인도명령 안 되면은 강제 강제적으로 강제지병을 하면은 얼마든지 돈만 주면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는 명도를 직접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를 너무 정말 어려워하시고 그럴 필요는 아예 없다는 것만 신경을 좀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3페이지 보시면 최고가 매수인 결정 그 다음에 등기신청에서 이런 절차 등기신청까지도 아주 간단하게 세금 내 이거 법원에다가 서류만 딱 접수시키면 충분히 법무사 안사도 가능합니다 셀프 등기도 가능하고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매 물건 정말 다양한 물건 나와 있고요 아까 보셨던 무슨 업건 막 도로 자동차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트럭도 큰 것도 얼마든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충분한 물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도 다양하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고수익이 많이 이렇게 결부된 수익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지가 되면은 충분하게 이것도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까 보셨던 공룡 분할 그런 거는 아까 보셨던 여기서 이제 우선 매수가 안 되니까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14표제 네 번째 정말 아주 명확하고요 그리고 감정평가도 감정평가사가 해놨으니까 여기는 믿고 믿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아예 공정했으니까 괜찮고 아까 보셨던 도로도 감정가가 나와 있을 건데 나중에 현금 청사된다고 해도 감정가 우리가 낙찰을 받아도 감정가대로 그대로 여기 나의 청산금을 받을 수가 있을 거니까요 아주 안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감정평가를 해도 요금의 시기가 좀 지나면은 금액은 더 올라갔을 겁니다 최소한 손해보는 거는 절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근거가 남아있으니까요 금액이 좀 낮아졌다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아주 사귀도 예방할 수가 있고 권리도 한 방에 나중에 이제 뭐 저당권 근저당권 등록면허스만 딱 납부하게 되면 모두 다 간단하게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요 뭐 한 6,600원 정도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다 없앨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토지거래 허가국에서 허가받지 말아라 부동산 거래신고도 안 해도 된다 이 정도로 이제 우리 절차가 아주 간소해집니다 각종 규제가 경매에서는 각종 규제가 거의 대부분 거의 없다 보니까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농지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 취득 자극증을 얻어서 내야 내야 이제 문제가 없고 하여튼 농지는 농사 안 질을 사람 절대 낙찰 받지 말아라 그런 취지니까 거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부동산 규제에서도 우리 경매는 상당히 여기 예외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좋은 점입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대신에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아주 위험할 수가 있다 권리분석을 잘못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결국은 낙찰자가 인수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권리분석을 철저히 해보시라는 겁니다 뒤에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말소기준 권리 차고 소멸 그리고 인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정리해 놓으시면요 그리고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 떨어지면 20%에서 30% 계속 팍팍 떨어집니다 그렇게 떨어지고 나면은 거기서 낙찰받아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저감률도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권리분석이 좀 어려운데 배워보시면 크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산수보다 더 쉬워요 고소리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인도명도 인도명도 문제인데 여기도 큰 문제는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나중에 좀 전문가한테 부탁을 하면은 법적으로 가게 되면 큰 문제 없습니다 특히 이제 뭐 변호사 안 사도 법무사 정도 사도 충분히 뭐 명도 써서 뭐 소장만 작성해서 내면 거기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니까 괜찮고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큰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 생각해서 좀 싸게 낙찰받고 그럼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명도나 인도 부분들도 크게 어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방송에서 나오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방송은 정말 소설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15페이지가 대금 대금은 한꺼번에 모두 이렇게 일시적으로 내야 됩니다 일시 한꺼번에 내야 됩니다 근데 충분히 괜찮다는 게 일시납인데 대출 충분히 대출도 활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경매 들어가기 전에 먼저 경매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입찰 들어가기 전에 꼭 은행에 은행에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입찰 전에 일단 먼저 은행에 사건번호 불러줘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2019 파경해가지고 뭐 234 이러셔가지고 그 물건 딱 알려주게 되면 은행에서는 이 물건은 얼마 정도가 대출이 됩니다 그리고 뭐 개인정보 알려주게 되면 대출이 얼마 정도 된다 뭐 1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알려주니까 그거 믿고 가서 보증금만 준비하고 그리고 여유도만 조금 더 준비하게 되면 금액 아니까 금액 아니까 한 1억 5천 정도 되면 되겠다 그럼 5천 명만 준비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정도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준비하게 되면 충분히 대출을 이용해서 지렛대 효과 대출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낙찰 받고 거의 다 대출을 낄 수밖에 없습니다 낙찰 받을 수 있는 거지 현금을 몽땅 집어넣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조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돈 때문에 안되겠다 그러시면 다른 물건도 찾아보고 하면 은행에 이제 문의하게 되면 여기는 대출과 상담사가 또 있으니까 뭐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 상담사가 있으니까 와서 또 상담도 해주니까 이런 부분들은 활용을 좀 잘해보시라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려운 생각 마시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경매부동산의 취득가변성 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좀 불가능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있지만 거기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권리관계가 좀 복잡한 분들은 꼭 전문가한테 약간의 좀 도움을 얻어서 얻어서 가보시는 것도 아주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면 괜찮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경매가 좀 지연되는 그 사유도 박스 읽어보시면 자 그 정도 보시면 또 어느 정도 이상이 되고 그 다음 이제 3절 쪽에 이제 경매하고 이제 그 신뢰 문제인데 여러 가지 이제 여기도 문제가 약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등기부만 무조건 믿고 나중에 사시면 망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이제 등기부 요전에 이제 예전에는 등기부라고 했는데 지금은 등기상증명서 등기상증명서 용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등기상증명서는 등기상증명서는 아주 맹신해서 믿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명신탁도 있고 그 다음 무효인 등기도 있고 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먼저 첫 번째 등기상증명서는 당연히 공시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공시의 효율은 당연히 있습니다 누가 소유권자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원칙에 따라서 공시가 되니까 이건 괜찮은데 그 옆에 이제 16페이지에서 공신 공신의 원칙입니다 그 믿음을 믿음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갑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으니까 등기상증명서의 소유자 갑이 1순위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등기상증명서의 공신 그 신뢰에 그 믿음이 믿음이 보호가 되냐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제 하에서는 공신의 원칙은 있다 없다 없다 보통 등기상증명서가 명신탁도 있고 그리고 막 막겨진 것도 있고 그리고 탈세탈법을 위해서 빼돌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소유권자를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나 등기상증명서 믿었습니다 경매를 믿었습니다 해도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쪽은 이제 장금까지 다 내놨는데 소유권이 날아갔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은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전민초득시효도 이제 나중에 이제 20년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약간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심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투자 싸다고 그냥 투자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우리 경매정보지를 꼭 정말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아예 안 되고요 거기도 잘못 나온 경우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꼭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정말 우리 경매정보나 아님 또 법원에서도 조금 잘못 나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매 이렇게 정보지가 있을 건데 아님 또 경매 말고요 그런 이제 경매정보지 말고 사설 말고 우리 법원에서도 법원에서도 좀 잘못 쓰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썼습니다 먼저 우리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인데 보증금 보증금 막 이렇게 500만 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마 매감 물건 명세수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500만 원 딱 믿었는데요 자 가보니까 이게 아마 외국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잘못 의사소통을 했는지 이제 500 없다고 합니다 뭐 50만 원인가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정말 잘못 써놨어 그리고 또 하필이면 이게 이제 대학력이 있는 선순이었습니다 또 선순이 그러니까 우리 낙찰자들은 이거 직접 만나보신 분들 계시되어 계십니다 대학력이 있다고 500만 원 인수해야 된다고 계속 떨어질 거 기다렸는데 그 중간에 누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가서 물어보신 분이 대화 갔다 뭐 섬찌 발찌 해가지고 통했는지 50만 원이라고 하니까 바로 50만 원만 인수하면 되니까 이거 부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떨어질 거라고 기다렸던 분은 아예 놓치고요 요 분이 바로 가서 바로 50만 원이라고 하신 분이 바로 가서 낙찰을 받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도 아예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 맞다 다 맞다가 아니라 틀릴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가서 물어보는 것도 용감한 것도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게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도 상당히 좀 수익성을 또 크게 크게 얻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 생각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문제점도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간단해 보시고요 거기 뒤에도 다 비슷한 게 나오죠 먼저 현황조사부과서 아까 보셨던 집행관이 잘못 조사했다 이렇게 본인금 금액이 좀 잘못 맞거나 틀리거나 그것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또 세대열람이 있을 때 우리 법원 매각 물건에서는 없다고 하는데 등장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잘못 조사된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법원에서 책임 안 지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내가 확인해 봐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우리 감정평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까 안 맞아 그럼 거기도 조금 주의하시고요 특히 이제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그 감정평가 아니 평가 믿을 수 없는 게 만약에 2016년도에 2016년도에 감정평가가 됐다는 겁니다 감정평가 그러면 17년도 아니고요 계속 달라졌을 건데 18년도 아니고 만약에 2019년 19년이면 지금 이렇게 경매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변경되고 연기되고 다시 경매시 시작됐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고 막 2, 3년을 고쳐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2억이지만 아주 큰일 납니다 지금 계속 올라갔거나 3억 막 4억 그리고 5억 그러면 아직도 2억인 줄 알고 여기서 뭐 떨어질 거 기다리시는 분 바보 계획입니다 바로 그냥 한 4억을 3억을 써놔도 충분히 괜찮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다릴 게 하나 알아봐야죠 계획입니다 부동산에다 전화해봐도 아는 데 계획입니다 반대로 계속 지금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1억 5천 그리고 막 1억 3천 그러다가 이제 얼마? 1억 그럼 여기다가 1억 5천을 써내시면 뭐 여기다가 개인 또 나중에 막 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얼마요? 1억 이 정도로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건데 확인을 안 해보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조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를 수도 있고 기간 좀 길면 많이 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간이 오려 이제 더 길어질 때 오려 더 떨어질 수가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꼭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조사 꼭 해보셔야 됩니다 조사 꼭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정보도 그리고 이제 그 전화번호도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해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줘요 아주 고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아주 친절하게 괜히 그냥 커피 마시러 오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해 줍니다 옆에 이제 감정평가하는 방법 이런 건 또 뭐 시험 문제감이지 여기는 크게 뭐 중요할 거는 없고 그 다음 이제 감정평가사가 이제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라든지 공장이나 땅이나 상가나 어떻게 평가하는지 간단하게 쭉 이렇게 좀 문제가 좀 나와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정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자세히 뭐 보실 만한 뭐 내용들은 아니니까 쭉 한번 참고만 좀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쭉 한번 내용 보시고 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이제 19페이지까지 이렇게 19페이지까지 쭉 한번 내용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용어 용어가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용어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경면물건에 다 등장할 거니까요 그런 것들은 꼭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배우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면물건도 두려움이 좀 없을 겁니다 여기서 걸리시게 되면 아예 물건이 아예 안 넘어갑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령도 보시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다 뭐 중요한 부분들은 계속 한번 점검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멘